자 오늘은 신부 장날 입니다 신부 장구경 가고 있습니다 장굴목에 장구경을 해보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날인데 일요일이 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장날이면서 일요일날은 아무래도 장굴목에 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있고요 보자 보자 여기 물고기 아저씨는 안나왔네요 아줌마는 안나오시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고치고 계시니까 네 고추도 있으시고 모종이집입니다 신부 장 입구에 있는 모종이 사장님이십니다 아 요즘도 상취 상취가 이렇게 나오네 과일입니다 과일 고추냉어 생일 생선 고추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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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옴미자 닭두つ武 버섯 옳子 송이 아 우리는 송이하고 능이가 뒤에다 그랬는데 이건 재배에요 아 재배입니까? 이건 키로에 얼마에요? 키로에 등급 따라 가격이 틀려요 이게 재배가 안되는구나 재배가 안되는구나 고기를 같이 해봐 환입하십쇼 아 버섯이 먹으실 수 있다 오우 손 좀 해야지 버섯이 족발 족발입니다 아 이렇게 바로 끓여서 이렇게 이렇게 진열해요 이것도 재배 가래 아우 신부시장이 아주 그리고 발에 백추 신선입니다 깐호두 이거 육산이네. 만원, 오천원. 진부시장에 오면 엄물기 없습니다. 철썩? 어. 차들. 안참. 철. 아니 니 차가 빼라 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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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어섯비 있네요. 오빠가. 어. 상황. 요건 상황. 상황. 상황보셨습니다. 잡아라. 삼. 산양삼. 산양삼이구요. 자연산 능입니다. 강원도산. 요거는 23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25만원. 산양삼. 산양삼. 육이들. 툭. 12만원. 작은 사이즈도 있구나. 여기 작은 사이즈 됐습니다. 신북. 강날입니까. 강날. 소개놈이. 정답. 요거는. 자연산이. 국산이들이에요. 국산이들이에요. 25만원. 소개. 33만원. 네? 이거? 뭐하는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여기. 여기도. 고고기다 오오 얘가 25만원 여기 필요구요 요거는 지금 27만원까지 응? 27만원까지 현찰가로 27만원 자 오오오 27만원 자 능이 필요하신 분들 송이 필요하신 분들 진부 수장입니다 진부 당나리인데 어디있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요리전화 하시면 됩니다 요리전화 하시면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연락도 주십시오 요리전화 하시면 요리가 faktura 요리전화 하시면 요리전화 하시면 노루 방댕이 오 좋다 이건 대왕버섯 처음 보는거야 대왕버섯 대왕버섯 그리고 노루궁댕이다 노루궁댕이 안녕하세요 이거 먹어보래 대왕 대왕 이렇게 대왕이 문어국댕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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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국댕 문어국댕같아 이렇게 시식을 해라주시는데 먹어보십니다 문어국댕댕 진짜 문어국댕이 이거 맛있어요 이건 킬로에 얼마예요? 그거 만원씩이야 이거 하나에? 이게 많아, 이게 커서 그러게, 한 벽에 만원씩 그래, 한 벽에 만원씩 그래, 한 벽 먹어도 좋아요 고음을 더 맛있어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건 내가 뒷에 가서 안 봐야 이게, 아, 이거는 느타리 그건 느타리 이것도 찍어 먹어도 맛있어 느타리? 이 느타리도 뒷에 가서 찍어 먹어도 맛있어, 이거 다리 이래서 엄청 줄어들어 우리 금방에서 앉으면 따가자니까 네, 금방 따가자 아, 금방 따가자 네, 금방 따가자 궁합빵도 있대 궁합빵도 있대 궁합빵이라고 해갖고 궁합빵 있는 궁합빵? 응 아니, 글림픽이 아파치 공장인데 비대인도 돈 많아서 궁합빵이 아니라 일이新聞 16,000원 1.7 wife 2.192 convertit 15,000원 1.526,000원 6,000원 3,000원 13,000원 1.2군 힐링 8,000원 300,000원 짜리 2.192마원 25,000원 30,000원 3,000원 7,ịch 고춧가루 율락이니까 아무래도 너무 많지 잣이 있다고? 잣도 좀 갖다 놓으셨네 아 송이채 갖다 놓으셨네 잣도 송이채 갖다 놓으셨네 잣이 많긴 jaar 와우 잣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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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찾아오는 쟁선집입니다. 벌써 양미리도 나왔네 양미리가 벌써 나왔습니다 오 여긴 해산물이네 아니 이거 안 따듬줘요 따듬어줘야 돼요 안 따듬해주면 안 돼요 그래 엄마 여기다가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중간 거 빨고 있잖아 안 빨고 안 잘라주면 못 사야 돼요 숙소가 돼가지고 이거 좀 빨아서 받아야 돼요 표진돼 약간 내 발이 가둬서 말하면 여기 새로 생겼나 봐요 못 봤는데 생겼네 싱싱할 때가 없는데 우리는 저을 거기에 보면 삼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해무씨집이 없었잖아 어 생겼어 돼지 감소 돼지 감소 어찌어찌어찌어찌어찌 약방에 감춥니다 약방에 감춥니다 우엉 아 여기도 싫어하다 아 여기도 싫어하다 맞아 아니 저거 한마디 모르고 제가 여기가 왔다 갔는데 아 자 송이가 키로에 20만원 40만원 그 다음에 윙이는 키로에 25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진부시장입니다 자 자 자 마이파십쇼 네 자 사람들과 말할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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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고추 마른고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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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목자입니다 목자 쩍고기 닭발 돼지 껍데기 고생 고생 아 여긴 목걸이 입니다 목걸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오니까 포톡 사세요 포톡 사세요 포톡 사세요 포톡 사세요 포톡 사세요 포톡 포톡 사세요 아 여기 와 야 아 그리고 혹시 악 국 콧둑 주세요 또 몇 개? 3개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전 구경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